2020년 5월 17일 시작!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여기는 노페 딱 한 번 왔어 두 달 전에 그때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 뭔... 전기가 들어왔었나 냉장고에 불이 켜졌었나 시계에 불이 들어왔었나 그런 것도 있었고 물건이 움직이긴 했어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지레어빌지 얘들아 댕댕이 안 짓지? 수신 괜찮... 누군데 누군데 라고 할 줄 알았어? 이전에 여기보다 여기는 별 기운이 없었거든 저기를 들려야지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 저기 현상이 있었거든 저기 들리고 그다음에 여기 들리고 오케이 계신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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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이전에 왔으..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바람 때문에 움직이겠어요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아닌가? 그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만 하시라고요 이콜이 바로 가서 확인해 어? 1초만에 들어왔잖아 이콜아 1초만에 들어왔잖아 이콜아 1초만에 들어왔잖아 뭐야? 만나요? 눈치를 잘 adversity 물에 뺏어 선물로 물에 뺏어 접근하자 물에 뺏어 물에 뺏어 물에 뺏어 물에 뺏어 물에 뺏어 또치 아까쯤에 쓰레기통.. 그거 빼고는..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무슨.. 그냥 저기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저기 갈랍니다 안 되겠어요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뺄랍니다 그냥 저기 갈게요 그냥 이 집 갈게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이 있으니까 여기 갈게요 뭔 소리야? 누구야? 뭐야 하지마라니까? 가bread 갈게요 흑 흑 흑 흑 헐! 가만히 안있겠.. 오늘 장난이 좀 심하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처리는 저쪽 집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이 처리에 왔을 때 여기는 몰랐어 이 처리에 왔을 때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고 했어요 떨어..!! 오! 곱게! messed up 흠 짠 흠 흠 흠 작기치고는 조금 쎈데..? 작기치고는 조금 쎈데..? 작기치고는 조금 쎈데..? 제가 담배한테 드릴까요? 할아버지? 작기치고는 너무 쎈데..? 이상한데.. 잠깐만.. 뭐지? 할매, 할매! 제가..잠깐만요 아까 전에 내가 오곡을 좀 뿌렸거든 오곡을 뿌렸고.. 지금 뭔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그래 느낌상으로는 누구지? 이렇게 만든 잡은 장면. 랩에 버튼 사항을 raising this board 여기 온 다는 가게를 실리 jug에 물을 사용했어요 서양이 너무 다음qv 열심히 보호할 것 같아요 산타계는 이 소리도 한번 시켜주는데요 이 소리도 마치고 있는 건 어때요? 통상하여 오지 않았던 status 좀 더 유지하여 오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정말 유지하여 오지 않았던 거 같아요 부족한 게 speed 전체 기계의 전체는 저기 현상이 있었거든 저기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알람쌤 부탁드려요 어? 어? 아 누가 더 나의